네, 잘 봤습니다. 2015년 마지막 섹션TV 연합통신이었어요. 올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는 더욱 알찬 소식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섹션TV 시간대가 변경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어서요. 이제 금요일 나지 아닌, 저, 아니 금요일 나지 아니죠. 일요일 나지 아닌. 일요일 나지 아니죠. 가만 보고 깜짝 놀랐네요.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깜깜할 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또 저녁 맛있게 드시고 8시 50분에 섹션TV와 꼭 함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리면서 마칠까요? 네. 참 둘 좋아하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